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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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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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희의사들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원인을 잘 알고 공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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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주일도 안 돼 배가 많은 게 보인 거예요 점점 희망이 더 보이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일요일에 1주일 뭐예요? 또 이제... 아... 어유... 어휴.. 들어가자.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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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